우선 진짜 연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현실에서 있을 법한 연애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를 같은 공간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첫 드라마 주연이고 주연인 작품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무척 뜻깊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작품이죠. 감사한 분들을 얻었고요. 촬영장에 계신 감독님, 예진 누나, 많은 스태프분들, 많은 선후배분들을 얻었고 또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것 같아요. 3, 4개월 동안. 맥주 한 잔 하면서 보시기 좋을 거예요. 그리고 같이 이렇게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. 한 씬 한 씬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에 있는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이사시부리. 아이시대로?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혜인입니다. 제가 출연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7월 26일부터 에이세이게키조에서 방송됩니다. 이 드라마는 진짜 사랑 이야기니까요. 아주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.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